정호의 CBT 서버 열 거니까 시간 잘 지키고 방송 시작해야 돼. 그리고 정호는 12시를 말하는 거야. 알았지? 거참, 누나. 날 뭘로 보고. 미안, 미안. 언니,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가세요. 올 때 대표님하고 같이 왔지. 갈 때 길 알아? 택시 불러줄까? 우리도 이제 매니저 생겼다고요. 응? 그래, 조심해서 가고 시간 잘 지키고 방송 착해. 백만 대군 물러올 테니까 걱정 마요. 파이팅. 파이팅. 갈게요. 야, 고작 저런 애들을 셀럽이라고 쓰나요? 다섯. 어 또 번째 다섯. 네, 여러분. 가야 한 번 더! 네, 그런데 그 두 번째는? 네, 여러분.